선남선녀가 다 이제 분위기는 거예요. 아 우리 처음 뵙때는 너무 좋아. 언니 항상 응원하고 있었어요. 이상형을 찾아 소개팅을 형사시켜주세요. 기정재 오빠. 공유욱 씨. 송중기 씨. 성시경 씨. 구해줘. 오 왔다. 언제 만났어. 아 진짜? 진영 씨와 이상형 씨 오늘 소개팅을 하겠습니다. 지윤 오빠는 그 소개팅 잘 돼가시는 거예요? 누가 봐도 남부랄 데가 없을 분이니까. 당신의 몸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? 성호르몬 나이는 왕성아이? 왕성아이? 아동 같은 거. 밤에 잠을 못 잃어내고. 성적이니까요. 성적이니까요. 별명이 정자왕이에요. 성인의 연애. 하나 집 연애하잖아요. 커트 연구. 집 바다다다다다. 성인용품 팔고 그런 거 아니죠? 공개해도 좋으니까 연애를 좀 했습니다.